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민선 7기 처음으로 조직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평화부지사 소관 업무가 확대되고 소통협치국이 신설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정 핵심 가치로 강조한 억강 부약을 실현하기 위한 부서의 기능도 강화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8월 28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아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3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면서 전문성과 제품 서비스 등을 갖춘 업체를 100년 가계로 선정했습니다. 전북 지역도 4곳이 선정됐는데요. 그 중 전주 시내에 위치한 2곳에 김경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성공 모델로 꼽은 100년 가게 중 전북 전주 시내 업소 2곳도 선정됐습니다. 덕진공원 근처에 위치한 이 음식점은 33년째 운영 중입니다. 반찬과 국을 각각 개인별 그릇에 내는 형태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무엇보다 고객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을 장수의 비결로 꼽았습니다. 조명과 인테리어에도 고객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30년 된 외국어 교재 전문 서점입니다. 혹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냐고 물어봐요. 학생은 학년은 몇 학년 정도 되고 영업 공부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으냐. 그러면 일회의 교재를 가지고 이런 형태를 가르쳐 봤을 때 어떤 효과가 되더라.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세밀하게 관리해 홍보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자료는 어떤 층에 어떤 선생님들 층에 어떻게 받겠구나 하는가 딱 알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에나 그쪽에 자료를 다 놨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 위주로 자료를 먼저 보내면서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 교재가 났으니까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선생님들에게 안내를 하죠. 중소벤처기업부는 100년 가계의 성공 노하우를 교육과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소상공인 전체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14일 인천시 벤처펀드 관련 투자기업과 벤처펀드 운용사와 만나 벤처펀드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벤처펀드 추진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또 인천시의 투자 정책과 우수기업 발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요. 기업들은 시 차원의 지원과 투자 확대를 주문했고 인천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 혁신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구시의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대구시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재 육성 계획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내용을 종합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맞춤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열었습니다. 중앙주거복지센터는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지역주거복지센터 운영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센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 단위에서 하기 어려운 광역 단위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개인별 맞춤형 상담과 지원, 사후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맞춤형 주거복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확대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늘고 있는 반면 지방의원들의 권한과 전문성이 취약해 민의를 대변하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경모 기자가 전합니다. 지방분권이 확대되며 지방의원들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능과 역할이 점차 늘고 있는 집행기관에 비하면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전문성 등이 취약해 민의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 혼자 모든 걸 다 해내야 한다는 거죠. 5분 발언을 하나 하고 싶어도, 건의안을 하나 하고 싶어도 또 업무보고에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질의서마저도 다 본인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 관리를 해야 되고, 행사장을 다녀야 되고 너무 바쁜 시간 속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는 없다. 지금 현재는 의원의, 지방의원들 보좌관 제도가 없는 것 그 다음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정연수원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해 거수기 노릇에 그친다면, 행정의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설명입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생태공간마당이 올해는 임실 사선대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10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생태원이 올해 생태공간마당 개최지로 사선대 생태공원을 선정했습니다. 생태공간마당은 생태체험을 통해 생태가치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행사로 국립생태원 주간 아래 올해로 5년째를 맞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달까지 응모한 지자체 중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사선대 생태공원 일대를 보전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하고 올해 행사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임실이 사선대 쪽에 섬진강 오원천과 기형암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형 분야와 육상생태, 수생태 분야가 모두 만족스러워서 사선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립생태원과 임실군 관계자들은 오늘 9일 사전 답사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드론을 활용해 독성 핵파리 출현 여부를 감시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시간대별로 2회에서 5회씩 드론을 띄워 핵파리 출현 정보를 감지했는데요.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름철 핵파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약 2만여 대의 BMW 차량에 대해 행정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며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쓰레기 분리배출 환경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매년 여름철이 되면 한강공원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쓰레기 문제도 심각해지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시는 깨끗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0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제주도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자율주행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과제를 발굴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와 제주연구원이 오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술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주형 자율주행 산업의 과제를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부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전라북도 고창군이 주거급여 추가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추가 수혜 대상 가구에 대해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창군 관계자는 수혜 자격이 있는 주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 화재 진압용 약재에서 고농도 과불화 화합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해당 약재의 사용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현재 사용 중인 수성막포 대신 합성 계면 활성제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까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가 도입되면 환자 진료의 안정성과 진료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KLN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LN뉴스를 마칩니다.